저 집 비둘기 날아든다 여기 아니에요 아센트가 한 번 더 있는가요 저 집 비둘기 날아든다 시작 저 집 비둘기 날아든다 막동이 불러 비둘기 공주어라 막동이 불러 비둘기 공주어라 여기 어디에서 이쁘게 잘했어요 진짜 흘러내릴 때는 이런 데서 흘러내리는 거예요 막동이 불러 불러 막동이 불러 비둘기 공주어라 막동이 불러 비둘기 공주어라 푸른 콩 한 주멀 터뻑 쥐어 푸른 콩 한 주멀 터뻑 쥐어 터뻑 쥐어 푸른 콩 한 주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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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뻑 쥐어 사르르르 그쳐주니 숯비둘기 거동밥 숯비둘기 거동밥 준비춘흥을 못 이기어 잘하시네요 맞아요 준비춘흥을 못 이기어 준비춘흥을 못 이기어 주멍같은 소를내요 주멍같은 소를내요 파랑콩 하나를 입에다 덤뻥 물고 파랑콩 하나를 입에다 덤뻥 물고 아하 비둘기를 텁석 안고 아하 비둘기를 텁석 안고 아하 비둘기를 텁석 안고 아하 비둘기를 텁석 안고 광복 광풍을 못 이기어서 광풍을 못 이기어서 광풍을 못 이기어서 공을 공에다가 팍 던져놓고 기어서 하는 거예요 광풍을 못 이기어서 심장 광풍을 못 이기어서 공중에 팍 띄어주세요 광풍을 못 이기어서 광풍을 못 이기어서 광풍을 못 이기çon 광풍을 못 이기어서 광풍을 못 이기는데 광풍으로 내기를 광풍을 밟으세요 광풍을 해 춤만 춘다네 그렇죠 도료장화 도료장화 꺾 꺾 흐들고 꺾 꺾 흐들고 아주 이쁘게 잘하셨어요 청풍 명월로 청풍 명월로 끝에가 안좋아 청풍 명월로 도놀아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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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는거에요 참말도 이쁘게 들어진다 촬영을 안했으니까 한 번만 더 냉 냉 냉 냉이라고 불렀지 냉 도놀아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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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칫 비둘기 툴 날아돋은다 박동이 불러 비둘기 콩 주어라 박동이 불러 비둘기 공 주라 비둘기 보랄기 공 주어라 공은 높잖아요 주 란에서 올려요 막둥이 불러 비둘기 콩 주워라 막둥이 불러 비둘기 콩 주워라 푸른콩 한 주물 더 억지요 푸른콩 한 주물 더 억지요 덕복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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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르륵그룹 누쳐주니 찰르륵그룹 누쳐주니 그쳐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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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흩쳐주니 그렇죠 선생님 흩쳐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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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한번 흩쳐 꺾어 내려왔다가 다시 또 위로 던져주고 가는거에요 흩쳐 흩쳐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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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이제 너무 티가나게 악센트는 넣지 말고 음만 탁 챙겨주세요 흩쳐 두번째꺼는 흩쳐주니 흩쳐주니 그렇죠 흩쳐 흩쳐주니 사실 성과 선생님께서 제일 예쁘게 아프고 계세요 그게 아까부터 쏙독 들어오더니 흩쳐 주니 이걸 제대로 하시는거야 흩쳐 주니 흩쳐 주니 네 보세요 맞죠 네 제대로 하시잖아요 네 네 상 잘하셨어요 성과 선생님이 열흘 열흘 열흘에 다시 나오고 계세요 세상 크랑프리 흩쳐 자르르르 흩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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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니 자르르르 흩쳐 흩쳐 주니 수비둘 흩 고동 바 수비둘 흩 고동 바 워 좀비 춘웅 오 미 에 기어 준비 춘웅 워 오 니 여 정말 고 왓 아 아 아 아 파랑콩 하나를 입에다 덩뻥 물고 파랑콩 하나를 입에다 덩뻥 물고 그렇죠. 암비둘기를 덮서 안고 암비둘기를 덮서 안고 광풍을 못 입기어서 광풍을 못 입기어서 끌고 내려오지 마세요. 못 입기어서 공기 기어서 떠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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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랑콩 껑껑 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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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별으로 돌아보세 봤어 겁나 빨라 버렸어 장원이 좀 당겨있어 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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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앉으세요 괜찮아요? 겁나 빨라졌어 아니요 선생님 거기는 떡이 기다리세요 거기서 떡이여요 새 떡 예 우리 꼬미줌이 겁나게도 여우수수수 아 늦었어 그럼 세 차량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 차량을 해야지 뼈가 뒷짓뒷짓하게 하고 있어 자 그러면은 세 차량을 처음부터 거기까지 해서 이 것을 이제 봅시다 하는 데까지 똥을 똥을 넣었지 다만이로 해다 놓았는지 용납으로 한 번은 해야될 것 아니오 한 번 완창해 줘야지 저기 가만히로 왔는디 아지요 떡에 대한 매너가 있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오 가만히로 떡을 데리고 태우다니 그러니까이 오늘 그냥 완창을 한 번 해주는 센스 갑니다 3월 3일부터 내리 완창으로 갑니다이 저기 뭐야 넌스톱으로 갑시다 넌스톱으로 넌스톱으로 빨리 끝내고 빨리 끝내고 이걸 잡수고 수업을 하십시다 그래야 되겠네 떡이 중요합니다 소리부터 하십시다 그래도 그래도 소리부터 하십시다 그래야 소리부터 빨리 끝내셔 3월 전에 3월 전에 떡을 먹고 오늘은 이제 매일 수업을 보다 단축단축으로 하게 그래도 이러면 하나는 뛰고 3월 3진날 시작 3월 3진날 연장아들고 호적은 변변하나 송림 낙하지 꼭 비었다 순목을 펼쳐 원산을 한 만큼 사연 충정기암은 층층패살이 울어처리 시내는 정산으로 돌고 이 골몰이 쭈르륵 저 골몰이 콸콸 열이 열두 골몰이 한테로 악수처 천방뇨 지방뇨 월토록 저구부저 아무리 버금저 건너 병풍 속에 다 빠진 꽝꽝만요 쾃쎄요 산이 울렁거려 떠나간다 어려도 내로 가자 한 말 아마도 내로운 날 요런 경치가 또 있나 아마도 내로운 날 요런 경치가 또 있나 새가 날아든다 왠가 잡새가 날아든다 새 중원은 봉환새 반순전의 풍년새 산구곡신무인처럼 울린 비교구새 털이 통총마다 배짜라도 돌지어 사방 더 사방 내 가라든다 말 잘 버는 앵무새 말 잘 버는 앵무새 충랄 추운 학두리 소태이 속구 앵내기 뚜리루 택촌에 비우 소름이 강풍조차 덜쳐나 육마리 장천태공 봉환이라 계시사 귀산 조양의 봉황새 무한 기운 기쁜 밤 불고나 부흥공작이 조선역병 시원량 아는 창녀 개백하기 위고 그리님 대신 대조시 천천행고새 글자 글자리가 전하니 가인 삼성 이로니 생중 자고수 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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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체련 새 양수 삼천번 길 성항 구청 조세 성성 제열령 하지요 개척 개척도 무려이 여성 물 놀래 깬다 학교 지상 백보리 수리로 공공경 돌아 자른다 왕 우릴 왕 세 일 십상 백성 가 왕 사 강조 저재비 야유지 황당 부모님 둥둥 거루다 신경이 낙하 어머니 다 써난다 주소 고장 전 에 따오니 땅 마을 이 춘 꿈 어디 산 서산 내 비둘기 8월 병풍의 높이 떠오네 백빈 주 보람에 범벅 창간 옥수장에 범벅 삼 사 원앙세 구청 강당 물 문도 갈매기 춘 춘사는 무방 독삼 구호 범벅 청정 백절이 금자 하 니 새가 우니 대전 이 우소로이 거 사무중 내 창 등 문 동 기끄 이루어 허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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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속 곡세대가 우르몬다 저 속 곡세대가 우르몬다 원산에 앉아 오난세는 아시랑 부럽게 들리고 금산에 앉아 오난세는 헝범시게 들린다 이 산으로 가면 쑥쿡 쑥쿡 저 산으로 가면 쑥쑥쿡 쑥쿡 오오오오오오오오 엘리 transf蛋 오오오 や우라노 울문다 저 두련이 미가 울네 저 주변 이 비가 울어 야월 봉산 깊은 밤에 불어처둠 새우문다 야월 봉산 깊은 밤에 저 주변 이 새우문문다 이 산으로 가면 기초뿐 저 산으로 가면 기초뿐 Ja우루다뇨울문다 오르몬다 내 디디디디러 아우라 저 오르몬다 영남은새 오르몬다 저 황황소가 오르몬다 저 깻꼬리가 오르몬 오르몬다 앙대가 와도 이뿐세 백맛소리를 모두 다 보여 다가마 존맹 부지마라 존뿐 나경이 떨어져 평면사물이 돌아오면 복동 요지 가리 아니냐 무엇을 물어다 집을 짓거나 버리고 깨입고 건너산 가리요 세수리 양포들을 가지 학교 지상은 개꼬리 수리룩 학교 지상은 개꼬리 수리룩 수리룩 학교 지상은 개꼬리 수리룩 지상은 개꼬리 수리룩 아우로라 저우로는 다 초초량 세우네 초다려면 세우네 영생의 남궁을 못 잊어 정근임을 못 잊어 이 날 좀 춘 가수가 되요 지어 공방 접죠 볼록둘 공방 접죠 볼록둘 아우로라 저우로는 다 타옹이가 우르문나 타옹이가 우르문나 지가 무슨 개경은 술렁수 볼록둘지나 느끼라도 굵은 밤비를 못 잊고 이리로 가면 따옹 저리로 가면 따옹 따옹 보경 이유명 이유명 삼사오경 사랑의 정신을 놀랄게 사랑의 혼백을 놀랄게 저 노인새가 우르네 저 할미새가 우르르 부풍풍한 섬에 칠뿐 고기허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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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못 팔아 뭐 없는 저 lot 사오경 그리 그 경술계의 풍명한 시절의 삶을 향해 열두 발씩 거주어도 부끄러워 죽게 생기죠 알리새 이리로 가면 힛힛뚜 저리로 가면 공기 까불까불 맹당당 그룹살받은 저 알리새 좌우로 다녀오는다 거짓 비둘기 낳는다 막둥이 불러 비둘기 공주어라 부른 통안주들도 석지어 자르르르르 저 파주님 부끄룹을 입어둔다 준비 주눅을 무리기여 주눅같은 손을 내여 파란 곡만을 이하로 오두루고 다만히 돌림없어 감고 잠고 오리 기어서 떠오르떠 춤만 춤란에 도루장관 꺼슬고 정폭병으로 돌아보세 대단하네 금방 되셨습니다 이 세탈형 이렇게 완전 정말 대한민국께서 몇명이나 보내셨다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어마어마한 고깁니다 아니 고민이면 다 외우는데 예 당연히 외워야죠 누구를 위해서 이거를 해간디 그걸 다 해갈래 그걸 시켜주면 좋겠다 아직은 아 또 먼저 먹고 또 있다가 한달 후쯤에 한달 후쯤에 그러면 우리가 그때 저 뭐 배웠었더라 흥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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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달은